오늘은 내가 가진 신체 조건과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스윙 스타일을 최대한 살리면서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드레스에서 생각해야 할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릴 때 보통은 기준점을 잡아드리죠. 공과 내 몸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몸의 스팟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체중이동이 체중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내가 평소에 서던 어드레스 편안한 어드레스를 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서던 어드레스를 똑같이 서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드레스를 섰을 때 힘의 분배를 생각을 해주실 건데 왜 좀 긴 팝4라던가 팝5 같을 때 보통 좀 비교적 페어웨이가 넓다 이러면은 아마추어분들 내가 이번에 한번 드라이버 멀리 쳐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잘못된 동작이 일단 어드레스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상체가 많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렇게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자세를 저는 이렇게 좀 상체 쪽으로 붕 떠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비중이 상체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체 쪽으로 힘의 밸런스를 낮춰주는 포인트를 생각을 하실 건데 힘의 밸런스를 하체의 7, 상체의 3으로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체의 힘의 밸런스를 낮춰주는 동작을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루틴을 할 때 발을 왼발 오른발 뒤통뒤통 하듯이 딛는 모션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할 때 내가 지면을 밟는 느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면을 밟는 느낌을 집중을 하면서 내가 어드레스 끝에서 좀 체중이나 힘의 밸런스가 하체 쪽으로 많이 실려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체가 좀 견고하다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또는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이 복숭아뼈 밑으로 지면을 누르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지면을 좀 미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무릎 밑으로 체중을 누르는 거죠. 어드레스를 섰을 때 마지막 동작에서 약간 이렇게 앉는 듯한 느낌을 주셔도 됩니다. 무릎 밑으로 체중을 눌러서 내가 어드레스를 섰을 때 지면에 되게 견고하게 하체가 서있다라는 느낌이 잘 더 느껴지는 걸 선택을 해서 어드레스 때 하체의 7, 상체의 3 정도의 힘의 밸런스가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어드레스를 서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흔한 미스가 이제 몸에 경직이 생기는 건데 상체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이유가 우리가 유일하게 클럽을 잡고 있는 신체적인 부분이 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게 쳐야지 힘을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로 손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고 상체에 집중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하체에 움직이는 것조차도 까먹게도 되고 그리고 이제 상체 쪽으로 힘의 밸런스가 많이 비중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 똑같이 어드레스를 서시지만 힘의 밸런스를 하체에 7, 상체의 3의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서주시고 스윙을 할게요. 이렇게 어드레스 때 힘의 밸런스를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는데 비거리를 멀리 보내려고 할 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스윙을 크게 하려고 하죠. 특히나 남성 골퍼분들 중에서 나는 좀 비교적 몸이 뻣뻣하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백스윙을 크게 하려고 아크를 크게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너무 스윙 크기가 작다. 그러면 헤드 스피드를 내는 것도 좀 거리를 멀리 보내는데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윙 크기를 크게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인데 백스윙 크기를 더 크게 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 몸에 꼬임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팔로 더 상체가 넘어가면서 축이 완전히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백스윙을 들게 되던가 아니면은 스윙 시작점에서 하체가 이미 같이 이렇게 딸려가면서 백스윙을 드는 동작 또 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안 돌아가니까 하체가 완전히 빠지면서 백스윙이 되는 동작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축이 완전히 밀려가게 되면은 힘을 받기가 어려워, 힘이 많이 분산되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백스윙 때 꼬임을 잘 주는 이유가 내가 꼬였을 때 내 몸의 탄성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꼬임을 주는 건데 축이 밀려가게 되면은 이 꼬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탄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고무줄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탄성이요? 네. 이게 밴드가 있죠. 네. 그래서 쉽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게요. 밴드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몸이 좀 유연성이 적은 분들 근데 밴드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유연성이 좋은 분들이겠죠. 밴드가 긴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축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늘어날 수 있는 범위의 끝 지점이 어깨선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밴드의 길이가 짧은 좀 비교적 유연성이 적은 사람인데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유연성이 긴 사람의 그 기준점에 맞춰서 백스윙을 들려고 하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축이 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이 같이 이동했다가 다시 또 임팩트 지점에 맞춰서 축이 같이 이동을 하려 하면 정확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이 정확성만큼이나 힘을 쓰는 것도 많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조금 더 보기 쉽게 왼발을 딛고 있는 이 발이 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 축이 잡혀져 있어야 우리가 꼬임이 나오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밴드가 땡겼을 때 탄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탄성이 생긴 거를 그냥 놓기만 해도 다시 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사용하면서 내가 몸에서 쓸 수 있는 힘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힘도 더 많이 실어줄 수가 있고 헤드 스피드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는데 축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꼬임을 주고 내가 백스윙을 많이 갈려 해도 탄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의 탑에서 다시 힘이 0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탑에서 순간적으로 힘을 줘야지만 헤드 스피드를 낼 수 있고 내가 백스윙을 할 때 꼬임을 줬던 힘은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은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이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면 저도 선수치고 유연성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스윙 크기가 큰 편이 아닌데 만약에 한번 스윙 크기를 크게 하면서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윙 크기는 커질 수 있지만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줄 수가 없어요. 축이 움직이는 느낌도... 내가 꼬임이 나오지 않는데 더 스윙 크기를 크게 가려고 하면 축이 움직이거나 빠지거나 이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는 축을 잡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백스윙을 하는 걸로 스윙 크기가 큰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연성으로 백스윙 크기를 만들어서 샷을 해보겠습니다. 연주프로 스윙을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같이 시합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스윙이 좋잖아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오늘 이거 보러 오셨다니. 오늘 이거 보러 왔습니다. 좋은 예를 한 번 더. 축을 잘 지키고 일단 어드레스 때 하체의 견고함 견고함을 신경 써주시고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백스윙이 가는 거예요. 확실히 꼬였던 걸 풀면서 탁 이렇게 탄성을 이용하는 느낌이 스윙이 더 좋아지지 못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스윙 때 순서에 맞춰서 어깨, 가슴, 배꼽 순으로 순서에 맞게끔 꼬임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백스윙을 한다. 그래서 내가 탄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체는 잘 견고하게 디뎌준 상태에서 백스윙에 꼬임을 준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백스윙을 잘 꼬아줬으니까 빠르게 휘둘러야 되죠. 맞아요. 이 휘둘릴 때 생각해야 할 포인트를 제가 헤드스피드가 가장 빨라야 하는 구간에 포인트를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공에서부터 릴리즈 구간입니다. 보통은 비거리를 멀리 보내려고 할 때 내가 헤드스피드가 어떤 구간에서 빨라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는 않죠. 가장 그냥 본능적으로 탑에서 전환이 될 때 힘을 빠르게 쓰면서 공을 강하게 맞추려고 공까지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고 공에서 딱 맞는 느낌이 들면 스윙이 좀 끊기는 모션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피니시까지 다 안 넘어가고 스윙이 좀 먼저 끝나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방해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에서부터 릴리즈 구간이 헤드스피드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고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느낌을 좀 느끼기 수월한 방법으로 연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건으로 스윙을 하는 방법인데 네, 아 수건으로? 수건 다 지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수건 길이와 동일한 거거든요. 이 수건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묶어서 묶인 부분이 좀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려주신 다음에 묶어서 이 묶여있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래서 그립을 잡듯이 똑같이 잡아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 이 묶여있는 끝의 부분이 내 등을 강하게 타격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휘두르는 거예요. 내 등을 강하게 치는 느낌 이렇게 하면 확실히 저 구간이 빨라야 느껴지겠네요. 만약에 내가 임팩트까지만 생각을 하는 스윙을 한다 그러면 임팩트를 강하게 치려고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윙이 빨리 끝나면서 등까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임팩트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면 등까지 못 넘어가거나 어깨를 맞는 동작이 나오는데 내가 등을 강하게 치려고 하면 일단 앞쪽 구간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리고 앞쪽 구간의 스피드가 빠르면서 뻗은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니시 동작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지만 등을 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동작을 하실 때는 끝부분이 내 등을 세게 가격한다 라는 느낌으로 아 근데 실제로 아마추어분들이 아까 정연주 프로가 보여줬던 그 임팩트까지만 이렇게 하는 스윙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헤드스피드가 빨라지는 데 많이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헤드스피드는 공에서부터 릴리즈 구간이 더 빨라진다 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은 이 앞쪽에서 스피드가 가장 빠르게 날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수건으로 굉장히 많은 드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 방법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힘을 많이 쓰는데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헤드스피드가 나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확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 클럽 헤드라는 게 힘을 공에다 전달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전달력도 훨씬 더 커지면서 스피드를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연습장에 가시거나 라운드 가실 때 그냥 땀닦기용으로 수건을 챙겨요. 땀닦기용 경사. 연습 스윙 해보고 그리고 또 바로 연결해서 드라이버 샷도 쳐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시면 내가 원래 하는 스윙 스타일에서 최대한 변화가 없이 헤드스피드를 더 빠르게 내서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휘둘렀으니까 더 헤드스피드가 빨라지지 않았으니까 더 빨리 진행되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악성 스트레이트네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지금 수건 휘두르고 나서 보내니까 거리가 좀 더 느린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점점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도. 최대한 하체... 7대 3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면서 하체로 힘의 밸런스를 낮춰주고 아... 굿샷. 굿샷. 문제 있는데요? 너무 똑바로 가는데? 네. 거리까지. 아 진짜 확실히. 확실히.